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누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시간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이제 이번 주 40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이제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서 어제는 특별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매년 드린다라는 의미는 바로 32년 전 개척 당시에 우리가 붙잡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라는 이 천명을 붙잡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이름값을 감당하는 교회고 또 영문의 이니셜, Y-E-W-O-N 그 이니셜을 따더라도 바로 언약 공동체, 전도와 또 선교 공동체, 치유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바로 이 다섯 가지의 공동체의 의미가 우리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아침 기도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네셜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여우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또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 교회를 세우신 이유 바로 이 말씀 제목을 묵상하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기간이 교회와 또 가정인 만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영혼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은 바로 영혼구원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서론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망망대게 그물을 던진 것처럼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모습도 환경도 또 영적인 환경이나 신앙상태까지 다 그 배경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통 부모를 갖고 있는 영적인 건속이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또 분쟁과 분열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세움을 받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고 하나님의 최고 사업인 영혼구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됐건 사단은 자꾸 교회를 분리하고 이관시킴으로 말면 아마 바로 이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영혼구원 이 사업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걸림도를 자꾸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고백처럼 겪고 절대로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원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원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고 32년 동안 우리 예원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 오신 것처럼 이제 나라는 성전도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성장하고 또 혁신해 나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 감당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배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율법적인 열심이 이제는 은혜라는 두 단어로 변화가 됐습니다. 복음적인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면서 나의 나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 스펙이 아니라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였다면 또 다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정치성입니다. 16절에도 나와있지만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또 다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어떤 이루어왔던 공적이나 자신의 배경과 같은 스펙이 아니라 본인이 복음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모든 자랑을 미련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10세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지금 이 신약에 와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지파의 청년 대표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가 신약시대의 구약의 제사장 직분 이건 율법을 몰라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세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비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장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폰티넥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대대 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역할이 이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리굽기 28자 29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레이기 21장에도 이 제사장의 직무와 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선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 중에 특별히 뽑힌 레이의 집화 레이인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못보다도 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깨끗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몸을 잘 단장해야 되고 또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이 애봇이라는 겉옷을 보더라도 이은 곳이 하나도 없이 한 판으로 다 옷이 짜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만이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제사장에 입는 이 옷까지도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체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절대 순종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분명한 직분의식과 또 사명과 정체성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고 이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불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다리를 놔주는 이런 영적 브릿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레이기 8장 24절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때에 제사장에 대해 사람은 오른쪽 귀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이 순냥에 피를 발랐습니다.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압당한과 하와를 보더라도 무엇 때문에 타락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사 우리는 뭐만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정하고 말씀만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랐다 손으로 하는 무수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내가 하는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내 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순냥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구별된 걸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고 행하고 걷는 것 모든 것들이 구별되도록 피를 발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손으로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직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와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네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하다라는 것은 끄집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사 창세계 3장 사건으로 영원한 멸망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새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언약의 족보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의 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왕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대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즉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 특별히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부신자와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국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됐다라는 의미는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 정체성을 주시고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서 2장 9절의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밖으로 그리고 알리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밖으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부담을 느끼는 직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또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강거적인 역사를 처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직분과 함께 더불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동답의 대명사 5만 번 기동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대지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 또 영적인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점검하시면서 나의 힘을 빼고 또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므로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고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삼 칠나라 복음하의 주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막연하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방문을 말하면서 이 로마 복음하를 향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러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로마 제국의 서쪽 끝 바로 사바나 지금으로 치면 바로 이 스페인 지역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분명한 선교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교회의 본질인 이 선교라는 두 단어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선교라는 두 단어를 알아듣고 안디옥 교회가 바우가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선교라는 두 단어를 깨달았고 이 삼칠나라 복음하 그 당시에 있어서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역까지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믿음의 무한도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역이자 또 최고 관심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예원교회뿐만 아니라 예원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선교형 성도로 또 선교적 제자로 여러분들 함께 축복 함께 사역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고 본인의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선교지를 찾아서 갔다라면 이제는 그 현지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40만 명의 다민족들 다문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영어를 배우려고 했지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류 열풍이 일어날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제2의 선교 대국인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한류 열풍이라는 이 문화적인 콘텐츠를 도구삼아서 정말 이제는 240만이라는 다민족들이 우리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와 있는 선교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명자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역파송할 때 2, 3, 7 나라 보그마의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18절에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사역의 결과고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 사역의 결과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들이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아침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원교회 안에 정말 다민족센터가 세워져서 누구나 낙은 애들을 섬기고 정말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 다민족들이 왔을 때 마음껏 훈련받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 다민족센터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미션홈이 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은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교적 공동체로 더 하나님 앞에 멀리 오랫동안 장타를 치면서 롱너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으로 19절에 사도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루리곤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영토입니다. 바로 사도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운동을 걸쳐서 그가 전했던 모든 복음의 지경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편만하다는 것은 바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완결짓는 겁니다. 복음을 모든 곳에 그가 발로 밟는 곳마다 전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과 통신 이런 수단이 지금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되지 않은 그 1세기 중반에 바울은 혹은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또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과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면서 또 헐벗고 굶주리면서 정말 지역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의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몸소 실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냐고 정말 땅끝까지 바라봤던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는 사도바울의 그런 믿음의 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대한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복음운동이 시작되었던 나의 영적인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땅끝인 영적인 일로리곤 이 현장이 어디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인 현장들을 복음으로 편만하게 정말 가득 채우는 삶을 사실 때 그것이 바로 사천말씀운동의 중요한 시작일 줄 믿습니다. 찬송 508장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 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과 가사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거룩한 부담이지만 천사도 흠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가치있고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직무를 여러분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목사님이 마지막 언급하신 것 불신자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또 2, 3, 7 나라를 살리는 선교적 제자의 삶 이 두 가지 삶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는 성전이 또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